인형 저기 인형 인형? 네, 저쪽 안쪽에 인형이 어딨죠? 안 보여 저기 있는 거 저거 안 보이세요? 아, 저기 조그만 인형? 네 아, 동자성 같은 인형이요? 네 아, 저 밑에 아, 아드님 위패는 여기다 모신 거예요? 네, 위패 여기 어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이모님이 갖다 놓은 산탈기예요? 네, 이건 친구가 갖다 놓고 이건 이모가 산탈기를 산탈기를 좋아하셨구나, 아드님 네, 산탈기 정말 좋아하고 글도 써있네 체린이가 친구, 탈린트 응 탈린트 영화 배우 아, 탈린트 영화 배우 여기는 지나가다가 들려서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전부 다 와서 저기 밑에서 애 보고 응 여기 와서 보고 다들 그렇게 집 애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응 갔다가 올게요 다 지도 옆집 다 혹은 또 그냥 집요일에 차가위해 뭐 한번 다시 듣고 홍대 다니고 한번만 감사합니다.